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거는 섀도우인데요 인기도 마이너스 10이네요 아 근데 우리 길드입니다 인기도 마이너스 10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좋습니다 아 6%에 럭 1%에 니가 달려있네요 럭자 마력 10 12% 3에 60 임 44 어 6에 49 상거네 콧무키 어 4에 4에 4% 단조로는 해놨네 음 위대한 발로 어우 추웁이 좋네요 4단계 데미지에 럭 25까지 오우 4에 24 6% 이성 럭작 되있네 음 7에 48 아 AD 2줄까지 좋네요 잘 잘했습니다 6에 24 9% 이건 토드 있는거 아시죠 12, 15, 18 오케이 5에 30 어 6에 16에 04 5에 모자는 잘해놓고 이거는 이렇게 해놨어 아깝네 아깝네 7에 20 18%에 아 AD 한줄 1점 1점 567 오케이 이것도 왜 다 AD 한줄 해놨어 모자 두줄 해놓고서는 음 9% AD 아니 다 너무 AD 한줄로 해놨는데 이거 잘해놓고 이건 다 한줄로 해놨네 이게 아쉽네 너무 어 앰블럼 06 보조 30, 39 망 망 툰은 아 망툰 1.5줄 달기도 쉽지 않지 망툰 잘해놨네 이게 두개가 아쉽다 나는 세개 트리플이 아쉽네 이건 그렇다치고 아쉽네요 다른거 잘해놨는데 두개가 너무 아쉽다 어 이번 설에 유점을 사고 싶은데 앱솔 견제와 망토 올릴만한 가치가 있는지 망토 망토는 좋은거 같구요 망토 장갑은 레전 쓰다보니까 차라리 안올리는게 될거 같애 어 뭐 자신있으면 가는거고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지요 아 에디가 너무 좀 아쉽긴 한데 가볼만은 한거 같애 의점으로 그래도 84에 공사하니까 그리고 섀도우는 힘추도 다 있으니깐 상의 상의는 안가는게 좋을거 같애 뭔가 좀 꺼림직하다고 그럴까 사람들이 공사 잘 안좋아하거든요 그쵸 어 음 갈만도 한거 같고 좀 애매한거 같애요 솔직히 말해서 나쁘진 않은거 같은데 가기도 조금 그런 좀 약간 가도 뭐 손해는 안보지 않을까 유저 미니깬 어 모자는 가야겠지요 벨트도 벨트도 별달고 그런것도 있으니까 음 차라리 나는 이거 사는게 나을거 같애 그렇고 아 요거는 개인선택 이지요 아 상의는 새로 사놨다고 아 그렇습니까 오케오케 아 아! 5회 68짜리 작을 하고 있었군요 좋았습니다 토드용으로 바진가? 아! 1.5줄에 도록이네 11... 2퍼... 10대는 건가 보죠? 잘하면 이제 두번째 줄에 들어갈 수 있겠지구나 두 줄도 아닌 것이 두 줄처럼 행세하는다 그런 느낌... ㅎㅎㅎㅎㅎㅎ 어쨌든 오케이 오케이 무기는 그래도 나는 그냥 사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위아래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니까 어... 이제 결국에 2개의 도미로 가야겠죠? 나중에? 그...미안은 이게 그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지는... 결속의 반지를 일단 껴야 되겠다 아니면 마이스터링어라든가 둘 중 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죠? 견장도 이제 작도 작인데 에디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사는 거 추천하고 귀걸이는 이제 개인 기호에 따라 굿세트를 가든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지요? 유지할 거면 굿세트 하는 거고 더 좋은 거 끼고 17성 달고 싶으면은 사는 게 나을 것 같애 그렇고 뭐 하나는 뭐 마이스터링 이렇게 세트 효과를 어떻게 갈지도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어... 보존은 이제 나중에 사야겠지요? 그리고 엠블룸하고 어... 음... 으응...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거 아시지요? 음... 음... 앵그가 안들어가 있었구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 17성 다는거 뭐 열심히 해야지 어 이벤트 이번달에 그거 있던데 그거 있던데 10성 이하까지 별 2개 올려주는거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트야 이제 규불이니까는 잘 사야겠지만 아 신발도 준비되어 있는게 있구나 5에 75짜리 신발 괜찮다 좋네요 신발 부가 추업에 힘까지 다 달려있어가지고 신발 좋네 이런템은 공돗줄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논이 있잖아요 그쵸 괜찮죠 제논으로 가도 좋을 것 같긴하네 공돗줄 도도둔 아니다 굳이 어 굳이라는게 좋을 것 같긴한데 깔끔한 너무 깔끔하게 다 들어가있네 음 음 음 네네 방금 제가 말한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 음 음 음 음 음 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어 약간의 아쉬움은 이런 느낌이긴 하죠 사람들이 두절로 쳐줄 줄 모르겠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원도 키워주면 좋고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